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늘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구라 주님이 시작한 바껴 돌아가시 전날 목요일 저녁에 13장부터 17장까지 쭉 다락방 강화하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내일 못 받게 돌아가시 전에 지금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가 되고 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 위에는 다 들포도 가짜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과는 관계는 아버지는 농부 농부의 관심은 열매죠 물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가지의 목적이 열매인데 열매 맺지 못한 것은 차라리 전지해버려야 영향이 그쪽으로 한 것이고 맺는 가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느라 영적으로 있는 자기는 더 있고 부흥된 게 더 부흥되고 이거 알아야 돼요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해요 잘된 사람은 더 잘하게 되고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서로 평등하게 만든다는데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까지 너희가 항상 있다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부자를 사람의 맘대로 하나님이 주권에 있는 건데 부자 거 뺏어다가 나눠주려고 매를 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부자 가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인위적으로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내놓아야지 뺏어다가 나눠준 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데 몇 개 더 몇 개 하고 안 하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이 거룩을 주고 깨끗했으니 말로 깨끗했으니 너희가 안에 거하라 나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가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리라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가지 나무에 잘 붙어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는 아무것도 낫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남은 사람은 뭐 잘 먹고 잘 먹고 잘 사고 하는데 영적인 것은 열매는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부담아도 있는 가지라 그간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열매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속에 살고 말씀 살고 주의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가 아니라면 가지가 바뀌어버려 말라지나니 이제 뭐하다가 불에 댄지 사르느니라 가지가 잘라져 있으면 이제 말라지기 때문에 불에 댄지 사른다 이건 지옥불이죠 지옥불 그래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안 맺으면 안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나무에 잘 붙어있는가 이것부터 자기가 점검을 해야 돼요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자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딴 생각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주하고 이제 기동당은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믿음이죠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동당 뭐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약속의 말씀 믿고 이거 의지하고 이렇게 하셨으니 해달라고 이거 언약 신약 후에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우리 비전도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언약인데 약속은 쌍방 계약이거든요 약속 언약 말씀 언약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믿으면 네 믿음 되려고 소경이 믿느냐 믿나이다 네 믿음 될 줄이다 그럼 네가 믿음은 두고 오늘 또 이 복은 말씀을 통해서 와요 왜 그러냐 말씀이 약속이고 생명인데 이걸 떠나면 말씀대로 한 가지가 나면 꽉 붙어있는 거고 진액 공급받는 거예요 진액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은 주님과 연합된 것이고 한 몸이라는 것이고 생명의 관계되기 때문에 주님과 딱 붙어있으면 전국하고 주님 떠나면 지국하고 주님이 머리가 되고 지체가 되기 때문에 기도응답 좀 받아갖고 뭐 그게 좋은가 내가 기도 안 해도 누가 많이 도와주더만 아버지가 부자여갖고 괜찮아 그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응답 받고 주님과 교제에서 열매 된다는 것은 열매에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있다는 그 자체가 생명왕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읽을 시작 내가 열매를 마지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받을 것이오 내 제자가 되리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마지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받을 것이오 우리가 인생 사는 목적 하나일 게 영광인데 날마다 영광 영광을 매일 돌아다니면서 영광만 하고 있어 미쳤다 교육은 물론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려야지만 영광 영광인데 영광받는 거 아니거든요 과실 많이 맺으면 많이 맺으면 영광받을 것이오 우리가 과실 많이 맺은 것이 영광이 되고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란 말은 열두이자 칠십시자 백이십문도 오백의 형제 무리 원을 그리자면 칠십명까지 제자란 말을 붙였어요 다 제자가 아니여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지리자랄지 지리가 내리자 자유가 되리라 그러니까 내 말에 살면 제자가 되고 말씀도 안 산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그건 물이지 물이 군중이지 제자가 되어야 천국에 상급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사랑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아버지 나를 사랑했지 나 너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을 가라 제자로 삼아서 사랑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목요일 저녁에 지금 모인 그 열두 제자로 중심으로 얘기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사랑했다 어차피 어차피 하나님도 하나님도 안 사는데 사랑하겠냐고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분이 내 안에 있어 기분이 충만하게 이러면 말씀대로 살아버린 것이 기뻐요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하나님을 용서하라 사랑 해라겠으니까 그러면 영의 기쁨이 희열이 와 여러분이요 인생의 맛은 기쁨 희열 기쁨만 있다면 에너지가 오고 원동력이 되고 엔돌펜이 되는데 사람도 기쁨이 나한테 기쁨을 줘야 되거든요 희열이 그게 동력이고 삶 만나고 평안하고 너무 좋다 뭔일이 성취도고 나면 그 마음이 조이고 안 된 것이 거의 딱 터졌어 그때 행복이 여기서 있거늘 행복은 기쁨이 행복이죠 행복은 기쁠 때 행복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말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게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순정한 것이 내가 싫어서 불순정한데 싫어도 좀 해봐 어려운 가운데 시작하지만 내가 더 기쁨을 줄게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내 개명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럼 개명이 뭐였냐 서로 사랑해라 좀 서로 좀 사랑해 사랑은 서로 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하라는 거죠 가장 큰 개명 율법에서 강령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네가 대접하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대접한 것이 씨앗이에요 씨앗을 심어놓으면 열면 없건데 부부간에도 네가 먼저 종이고 사랑해 줘 사랑받을 자기가 없는데요 남편답지도 아는데요 머리를 하겠어 머리도 여기가 그냥 아내 네 몸 좀 사랑하고 사랑해 주고 사랑해 주면 사랑받을 자기가 없는데 존경받을 자기가 없는데 나를 계속 존경해 주면 그래 고맙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뭉클해가지고 먼저 씨앗을 나한테 심었잖아요 먼저 좀 심으라고 심어 모든 원리는요 씨앗의 원리예요 반드시 심어야 거두자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 열면 맺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삶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씨앗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 말씀이 씨거든요 씨를 내가 먹고 이대로 살아버린 것이 내 몸통아리가 씨앗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내가 씨앗이 됐어 다이슨 사우랑을 두 번 죽이 있어도 도망가고 축복이 주고 도망갔어 죽여불면 자기가 왕 된다 빨리 되고 싶죠 근데 하나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도망가고 갔어 그것이 다이슨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다 봤어 너는 그렇게 원수 사랑했구나 하고 멸루가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했다 최고죠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고 몸을 주면서 내가 변할 그래서 몸을 지다 보니까 변화가 되는 건데 여기서 친구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입어버렸거든 그 사람이 끝나니 내가 명한 내라고 꼭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에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최고로 내가 사랑받은 자예요 그분이 대신 죽어주지 않았으면 난 지옥 같은데 지옥의 고통을 주님이 담당한 거예요 십뱅하는 이유 희생 헌신한 건데 편하고 놀고 즐기면서 누가 시작하면 어쩝니까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쓰라리 모으고 괴롭고 힘들어 힘들어 근데 힘든 것이 십장한데 사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싶지만 나눠줄 때 내가 그만큼 먹고 싶으면 못 먹잖아요 그것이 희생인데 그러니까 내 명한 대라면 나의 친구래 근데 여기서 여기서 제자 이상의 친구라는 단계가 왔어요 최고단계의 친구입니다 아보라 내 버시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수준은 친구 내 친구다 그러면 최고 수준 이제 이제는 종일하지 않으려니 친구라 했다 친구는 아보이게 받은 거 다 내게 말을 했다 내가 다 말했기 때문에 친구는요 마음속에 다 얘기하면 그 친구예요 근데 마음속 말을 안 해 그리고 경계하고 그건 친구 아니에요 내가 날 택한 것이잖아 내가 날 택까지 세웠나니 선택이 이건 뭐인가 12세 선택이 이건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맺게 하고 내 이름은 아버지가 뭘 구하였다 밖에 아닙니다 기도응답 얘기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러면 응답 받죠 친하고 가지 나무에 꽉 붙어있으니 열매를 맺는 건데 말씀대로 안 샀는데 뭘 열매를 맺겠냐는 거 기쁨도 오지 응답도 오지 친구랑 같이 다 좋은 것을 말씀대로 사는 건데 말씀 사는 것이 뭔가 사랑이에요 17세 시작 내가 이걸 너에게 명하면 너이고 서로 사랑하라게 해미라 우리가 사실은요 신화성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후 사랑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것이 생명관계 그것이 사랑의 관계인데 사실 열매를 근데 사랑은 안 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안 맺어져요 사랑의 관계는 가지가 나무에 꽉 붙어서 진해를 공급하고 연합관계고 가지 나무에 붙어있는 건 지금 사랑관계인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이제 그 여와목 21장에 저들이 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시 모여서 숯불에 구워주고 그러면서 주님이 딱 마지막 부탄 거였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내 양을 치라고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세 번 묻고 나 사랑한다고 양을 먹이고 치라고 그러면 양을 먹이고 안 치면 나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지 마 주님이 관심이 환영원이 자라봐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열매는 계속 열매는 영혼구의 말하거든요 지금 과실을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은 영혼구의 하자네 교회 존재목이 영혼구의인데 영혼구의 영혼구의 한 영혼이 자라받게 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을까 먼저 그의 나라 그러고 와라 영혼구의 전도하고 열매지면 네가 내 이름 내가 네 일 해줄게 네 사업도 네 자녀도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건데 당장 안 보이네 전도만 다니고 영혼만 못 미쳐보세요 내 자녀가 안 되고 문이 안 풀까 돼요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내 자녀 문제 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해 줄게 그런 관계를 하지 말고 가지 나무 꽉 붙어서 사랑이 되어지고 되어져야 되거든요 궁유로 마음에 오고 용서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해 그 영혼을 구원 받는 그 자체에 그냥 행복을 느껴요 오늘 그랬으니까 내일 얼마 줄래요 계산 좀 하지 말고 남의 붙어있는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언제 응답했고 열매 맺고 잘되게 기도 응답할지는 나도 몰라 하나님 때 할 거니까 항상 그걸 계산적으로 하면 기복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복이냐 끝까지 나 이용해 먹을래 아무 보답이 없이 그냥 십자가 피사랑 때문에 너무 좋아서 울고 기도 오고 그래야지 그게 진짜지 부부간에 날마가 동계사람을 쓰겠냐고 그냥 자녀관계 아버지관계인데 상속 많이 주니까 효도 하겠냐고 그저 피주고 다 샀으니까 지옥 갈 사람 나 같은 거 써주면 감사해 그런 마음으로 그저 그것이 주님 너무 사랑해서 사랑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천국은 누가 큰 자인가 사랑이 큰 사람은 큰 자예요 말씀대로 행하며 지킨 자가 큰 자다 그 말씀에 행하며 지킨 자가 큰 자죠 다시 말하면 사랑이 되어졌다는 것이 주님 닮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죠 주님 닮은 만큼 그것이 그대로 천국이 상급이 될 것이고 햇빛 같은 부활이 될 것이고 햇빛 같은 삶을 내가 살았으니까 햇빛이 가는 거지 햇빛 영광까지 가는 거지 전국에 3층천에 올라오라고 해도 내가 1층천짜리 올라가면 부담되어서 내려와 버려요 있으라고 해도 안 돼 내 편한 자리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기 위치를 알아 자기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 너무 빛이 광하면 안 돼 자기도 힘드니까 적당한 자리로 내려가게 돼 있다고 인생 사리가 다 내가 여기서 열매를 맺고 살았으면 자연이 모든 것이 자연이지 억지는 안 되더라고 매사의 자연이더라고 성령의 역사는 자연인데 내 인생이 다 어떻게 겪으신가 그런데 하나님 이번 성령 강리로 성령 강리비를 핑계로 나는 매주 안 쓰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1, 2, 3, 4부까지 있는데 밤 내부에 거의 찼어요 하나님 역사하구나 제가 매주 할 거예요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냥 나와서 안 쓰고 할 사람을 할 것이고 저는 내 나름대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성령이 아니면 절대 열매를 안 맺어요 여기 성령은 진해기기도 가지 나무가 꽉 붙어있으면 그게 믿음이고 성령이 와야 되고 열매져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안 나온 사람들 찾아가고 다시 전도한다고 생각해야 되라고 지금은 이제 일은 양이에요 이미 믿음 다 떨어졌어요 나 때문에 직장이에요 힘들으니까 그 정이요 나를 따야 자기 부인하고 흡착을 따르고 부모, 형제, 친척, 사랑에 합당치 않다고 딱 잘라서 말했더라고 자식도 나만 사랑하지 말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면 백배나 더 받고 전투도 버리면 백배나 더 받고 주님 때문에 버린 것이 뭐인가 그것이 주님 사랑한 증거예요 뭘로 사랑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는 거 희생한 거 헌신한 거 우리가 물건 사요 이 마이크가 200만 원짜리 200만 원 벌기 아깝지만 이걸 200만 원 주고도 가지고 있는 것이 나한테는 천만 원마다 같이 있은 게 사는 거예요 200만 원 벌기 힘든데 그걸 줄 때는 오니까 내가 원리는 그렇게 되어요 내 자식한테 쓰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까워 사랑하니까 등록금 되는 거 기뻐 천만 원이면 천만 원 1억 1억에 다 주고 싶어 내 자식이 학교 다니는 것도 좋아서 그러면 살아가기 때문에 등록금을 위해서 모든 걸 준다 이 말이에요 희생하게 돼 있다니까 사랑하니까 자 사랑하냐 그래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성기해야 되고 그 영혼을 불쌍하고 주님이 사랑을 하겠으니까 사랑 안 되지요 우리가 뭔 사랑이 있겠어요 그대의 영혼 구원해라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니까 너는 내 말 좀 부탁한다 제발 내 말 힘들어 내 말 좀 들어주면 내가 너 사랑할게 네가 놓쳐버리면 네가 보기에 그 영혼이 불 속에 들어간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지고 내 책에 절대 아니더라고요 주님도 우셔요 예수님 우신다니까 속상해가지고 울어 너한테 맺겠는데 네가 가만뒀구나 너는 제발 마지막 때 심판 때 많이 쓴다지 말라 심판이 크다 죄진들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장군 장수로 했는데 전투에서 놀고 앉았네 너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 장군 세울 건데 너 때문에 일 못했잖아 그리고 심판 안 하겠냐고요 심판합니다 제가 성부 성자 성령 누가 보면 15장에 세 가지 나와 세 가지 그래서 이른 양 성부 예수님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탕자 비유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 관계는 신부 관계고 아버지 관계는 자녀 관계인데 달란트는 테이란트는 종 관계 때는 아까 결혼 종아 우리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녀도 되고 신부도 되고 종도 돼요 종으로 심판해 불더라고요 아들딸 심판 안 합니다 신부 심판한 거세요? 종 아 그거는 줘 그때는 주님이 불 속에 내버려요 종이 유창했어요 너는 종이 종이 달란트 다섯 둘 남겨야지 하나 그대로 갖고 왔어? 얼마나 무서운 얘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 하나님을 모르더라 하나님이요 자녀 관계 신부 관계는 절대 심판 안 해요 세 가지 성부 성 여성이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 옆에는 무섭더라고요 왜? 너 때문에 너한테 맺힌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로 과실을 안 맺으면 불에다 살려본 다음에 여기까지 아는데도 못 알아 먹으니까 교회가 신선으로 먹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지금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교회 좀 살려볼까 머무림을 채야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안경의 음성을 다운 한번 열어보는 예수님 안경에 일요 안경에